우유 60g, 달걀 1개 중력 50g, 베이킹파우더 2분의 1티스푼, 설탕 2.5티스푼, 녹차가루 5g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우유랑 달걀 1티스푼, 설탕 2.5티스푼, 녹차가루 5g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릴은 참기름을 섞여줘요 참기름을 섞어줄게요 다른 식가루 반죽은 앙성이에요 초코 커스터드를 만들어 볼 거에요 계란 노른자 3개 설탕 75g 밀가루 15g 전분 12g 우유 300g 다크초콜릿 100g 우선 우유 설탕 잘 저어주세요 잘 저어주세요 불에서 끓여줄거에요 계란 국물 이건 닭다리 가게를 하나씩 헹궈줄게요. 기름이 없던 매 ax이. 돈을 벗겨 sentido. 양파, 양파, 액젓, 고추, 양파. 양파, 새우, 고춧가루, 고춧가루, 조각, 고춧가루, helium, 고춧가루, 깨지, 고춧가루. 잘 섞어주세요. 잘 섞어졌으면 다시 불을 켜주세요. 계속 이렇게 젖다보면 은근하게 끓여줄 때가 있을 거에요. 약속에서 하셔야 돼요. 불을 꺼줄게요. 일반 바닐라 커스터드는 완성이에요. 이제 우리는 커스터드를 만들거니까 커스터드는 조기상에서 녹여줄게요. 덩어리 없이 다 녹여줄게요. 아까 만들어 놓은 커스터드 크림에 다 녹여줄게요. 골고루 잘 섞이도록 계속 넣어주세요. 너무 맛있었어요. ains나아닙 kidney woman 여기에 액니다. 옷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그리고 옆에서 한잔에 이제 식팀에 대한 박하러 올라오면 BC재디워를 넣어주세요. 계란한 고추도 무늬에 넣어서 넣어줍니다. 이거 먹으면? 고추는 오일을 넣어주세요. 집에 콧구멍 오일을 써서 Creator는 오일을 넣어주세요. 콧국물을 넣어주세요. 한 번 더odynamics. 양파는 계열하면서 물을 약불러 주게 되겠는데 이제 간추를 물려줄거에요 콕 테스터들을 많이 넣어야 맛있어 물을 다시 한번 볶아줄게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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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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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